자아 으으으으으으으음 아유 우리 멤버들 잘 있나? 지금 뭐 하고 싶으려나 멤버들 다 오니얽 항상 리더라고 고생도 많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떨어져 있는 일이 거의 없는데 떨어져 있는 동안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걱정 많이 안 해도 돼요. 저 여기서 되게 재밌게 잘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정말 너무 좋은 곳이에요. 그쪽은 어떨까? 재밌나? 내가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기... 아닐 수도 있고 어... 중요한 이유 일본은 약간 좀 그래도 저희가 좀 자주 가는 곳이어서 형이 좀 많이 아니까 재밌는 그런 문화나 가보고 싶었던 곳? 그런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갔다 와서 우리 재밌는 얘기해줘요. 그리고 우리 민호 형 영국에서 축구 봤다고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었는데 아 얘기 들어보니까 비쩔쩔 맞으면서 되게 춥게 봤다면서요. 그리고 또 축구도 한 번만 보면 되지 그 이동을 몇 번을 하면서 뭐... 거의 제주도에서 대구고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축구를 봤다고 했었는데 아휴... 그래도 형 손 성취했네요. 축하해요. 과연 누가 더 재밌게 이번 휴가를 보낼지 한번 만나서 얘기해봐요. 얘기해 봐요. 아휴... 줄리어. 나한 너의 마음 그 속의 아름다움 귓가에 너의 마음 그 속의 아름다움 귓가에 감사합니다.